인사이기 때문에 그만하고 잠깐 마십시오. 이리 와. 목도 깼다. 아버지가 연세 살인범인지 자식들은 정말 몰랐을까? 머릿속에 썸 수 있는 것 같네. 진짜 우리 가짜 아니잖아. 당신도 그럼 가발 쓰고 오겠네. 내 일생에 머리 걱정이야. 우와. 내가 하는 얘기 어디 가서 환불하고 그래. 안 된다. 어, 쉬울 때. 안 된다. 말기하고 깜짝이야. 어디예요? 잠깐만. 배가 보였어. 배요? 저요. 넌 등 돌리고 있잖아. 진짜 깜짝 놀랐네. 마지막 통화자 신혼파크 했습니까? 지금 오영사가 안 옮고 있습니다. 네. 김무진 기자야? 신혼 일요일 밤에 만났어요. 김상진사 꼭 취재시는 거예요. 확인해 주세요. 다들 부산구석 좀 확인해 주세요. 이걸 보고 가서. 형. 따스카네. 따스카네. 아니. 아니 잠깐만. 춤이 나는데. 너무 웃겨서. 간다. 오케이. 오케이. 좀 더 섹시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cem.. 럯띠가 내려야지. 내끈 하고 나서. chemicalустить leb star. 자기 혹시 김무진 기자 라고 알아? 엄마야. 아무것도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는. 예전에 뭐 많이 날아다녔죠. 공중에서 돌고 난리 나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30초씩 비 맞자. 싫어. 안 되면 친구가 가위바위보. 하하하하 좋네. 내가. 내가 입고. 뭐해? 형이 안 나가고. 나가라고. 너무 때려. 안 되면 친구가 가위바위보. 졌다. 나가. 어? 오케이 됐어요. 누구세요? 이거 살인사건이라니까. 도연수를 범인으로 지목했어. 도연수가 뭐야? 도연수가 뭐야? 도연수. 도연수가 누구자면. 도연수를 범인으로 지목했어. 도연수가 뭐야? 안녕하세요 장희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맡은 역할은 도혜수라는 역할이고요 이준기씨 누나 역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첫 촬영은 사실 문재현씨랑 찍었고 신경을 많이 써서 찍은 것 같은데 잘 나오길 바랍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저도 거기에 묻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본방사수 아시죠? 도혜수 씨. 안 돼. 음식 안 돼? 네. 이거 맞습니다. 달리 달리면서 합니다. 계산이 안 돼서. 이렇게 가시는데 이렇게 가시는데. 자 이제 사람이 없는 거야. 야 카메라 언니 너 못 찍었대. 트위치를 켜놓은 순간과 이걸 집어 던지는 게 동시에. 아 진짜 암만 해야 되는데 엄마가 나와서 진짜. 오케이 됐어요. 고감있다. 이거 잘못 던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걸로 골랐을까요? 트위기 전에 망치가 잘못 던져서. 가봐라. 야. 괜찮은데? 요정도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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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ft 302. 야. 거기 앉아. 거기 앉아. Somewhere. 앞에만. 어디서. 여기. 여기.